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3월 5일날 확진자 사전투표가 실시되었던 서울시 은평구 신사일동 주민센터에서 봉투에 든 사전투표용지를 수령한 투표인은 봉투 안에 이미 이재명 후보로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3명이 기표되지 않은 사전투표지 한 장씩을 각각 받았고 또한 이미 이재명 후보로 기표된 사전투표지가 투표함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또 확인하게 되면 모두 4장 정도가 발견된 겁니다. 이것은 1인 1표제라는 선거의 기본 중에 기본을 어기는 명백한 부정선거 사례에 속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현재까지 보고된 것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14군데에서 이처럼 1인 2표 행사가 발각되었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1인 2표를 통한 부정선거가 감행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전투표자 중복투표 및 송파구 3만표 누락조작 혐의로 노정희, 김시한 선관위 사무총장 그리고 선관위 ICT 담당 공무원 등을 구속해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그들에 대한 그런 혐의는 공전자 기록변작, 허위공문서 작성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투표지, 위조 및 정감죄입니다. 3월 14일 날 미래를 지는 청년 변호사 모임의 대표로 있는 박주현 변호사와 부정선거 방지대, 일면부방대 그리고 자유대한 호국당 주체로 이런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보도자료에는 1인 2표를 비롯해서 3구 대선 과정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좀 더 다양한 사례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구 대선 부정선거 방지대 강원지부장, 고소 대리 및 변호인 박주현 변호사는 근본 3구 대선에서 2022년도 3월 5일 날 강원춘천시 효자동에서 사전투표를 했고 선거관리비원의 투표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2022년도 3월 9일 날 오전 10시 30분 무렵에 강원춘천시 중앙초등학교 소양동 제3투표소에서 신분증을 보여줬다. 그러나 투표 사무원은 선거인 명부를 확인한 이후에 이미 선거를 당신이 했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당일 투표지를 교부했다. 이에 강원지부장은 경찰을 불러서 신고하고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선거범죄를 신고한 것으로 공익신고행위에 해당되나 반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오히려 투표할 생각도 없던 공익신고자를 사위투표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정선거발리대 강원지부장 이시등은 2022년도 3월 14일 날 대한민국 유권자로서 근본 3구 대선에서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투표를 할 수 있게 하거나 혹은 사전투표를 두 번 하게 하거나 또 허무인이나 사자를 투표하게끔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투표 사물을 걸어치게 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세한 사무총장 박찬징 사무차장 김진배 선거정책실장 김재원 선거국장 김인수 선거일과장 류현정 선거 ICT 업무총괄팀장 권영덕 사전투표장비 담당 등을 공전자 기록변조 및 공직선거법 위반 투표지 위정감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해였다. 3구 대선에서는 확진자 투표 과정에서 이중투표를 했다는 정언이 나왔고 또한 이재명 표가 기입된 표가 봉투 안에 이미 교부되었다는 정언과 영상도 지금 남아있고 사전투표장의 투표기록이 없다는 정언과 기록도 남아있고 다른 사람이 이미 본인 명의로 투표했다는 정언과 기록도 남아있고 이와 같은 행위들은 통합선거인 명부에 심각한 변작이 있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온갖 종류의 가짜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백이 현저하게 다른 투표지 프린트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쇄가 된 사전투표지 색깔이 다른 투표지 투표관리관 도장과 기표인이 수상한 투표지 인쇄상태가 현재의 불량한 투표지 모형의 일본 이재명으로 기표한 투표지 스카치 테이프로 붙인 투표지 다섯 장이 한꺼번에 접힌 투표지 등 그야말로 위조 투표지로 추정되는 그런 유행들이 상당히 많이 출토되었다. 결코 이런 투표지들은 투표지가 위조되어 투입되지 않았으면 존재할 수 없는 투표지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상시하게 발표를 했는데 아무튼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한 통계적 점검물이나 또 현장에서 투표 과정에서 발견된 것을 모두 다 종합하게 되면 3구 대선의 갈리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고 우리가 정의상 부정선거가 크게 감행됐다. 이렇게 진단하더라도 결코 무리한 진단이 될 수 없는 그런 엉망진창의 3구 대선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평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들의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조사가 선행되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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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